반갑습니다. 산죽 도쿨조쿠 공기조원 포천 포천 시민분들 저 경기도 남쪽 끝에서 거의 이쪽으로 멀리서 왔습니다 포천에서 처음으로 공연하는 마술쇼 드디어 시작합니다 유리구슬 공중교양쇼 쇼쇼쇼 실 아니고요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어디 가는 길이세요? 포천 눌러 오셨나요? 좋은 여행 되세요 유튜브에서 보세요. 유튜브에서 기술 조금 들어갈게요 하나 둘 셋 뜨는 것처럼 보이죠 사실 손 기술로 공이 뜨는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에는 손 위에서 굴려줍니다 이걸 한 6개월 정도 연습했어요 위에서 굴리는 거 위에서 굴리는 거 이정도는 뭔가 스무스하죠? 기술 같죠? 멈춥니다 공을 가운데로 멈추면 이렇게 뜬 것처럼 보여요 사실 이 공이 수명이라서 굴러가는데 굴러가지 않은 것처럼 보여서 뜬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? 그리고 이제 기술 들어가면은 손을 굴려주고 손 위에서 붙어있는 느낌으로 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완전히 날려볼게요 날라갑니다 이렇게 날라가는 연출까지 할 수 있는 아주 신기한 유기구슬 요거 한 3년 연습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여기 카메라 잡힐지 모르겠는데 이 테이블 위에서 아주 신기하게 동전 이동하는 기술을 보여 드릴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동전 위에 네 자 있습니다 팀을 위에 있죠 여기서 제가 카드로 카드 4장 고르겠습니다 동전 위에다가 동전 위에다가 한 장씩 덮어줄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봤어요? 마술 부린 거 봤어요? 봤어요? 여기 몇 개 있었죠? 아까 한 개 최종 쪽으로 네 개 일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갈게요 네 개 덮어줍니다 자 여기 한 장 놓고요 여기 한 장 놓습니다 오케이 지금까지 이상이 있었나요? 없었죠? 카드 아무것도 없고요 4개 그래서 마술 한번 부릴게요 4 3 2 1 마술쇼 퐁 이동합니다 봤나요? 네 이동합니다 물론 동전 이상 없고요 마지막 한번 가볼게요 마지막 덮어줍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아직 있죠? 의심 많이 너무하지 말고 아직 있어요 아직 있고요 오케이 아무것도 없고요 하나 둘 셋 이번엔 한 장 한 개씩 이동합니다 동전 한 개씩 뾰로롱 한번 더 한번 더 이동합니다 마지막 동전 여기 있죠?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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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셋 아 제가 비밀할래 아니에요 비밀 동전 한 개는요 제가 마음대로 이동시킬 수가 있어요 동전 점프할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동전 동전 나타나고요 동전 사라지고 일로 나타난다 여기 들어가고요 여기 있죠 하나 둘 사라집니다 사라진 동전 여기서 마지막 나타납니다 서비스로 서비스로 재밌는 거 보여줄게요 방금 한 끼 세게 해서 여기 옆에서 잡아오는 게 있어요 나와 나와 동전 농담이에요 농담 진단 포켓 진단 동전 야생 러블이 가만있어 가만있어 바로 제 손길 말 잘 들어요 손길 제 손길로 마술사의 손길 가만있어 카메라 카메라 왜왜왜왜 왜왜왜 자 먹인줄 시간 먹인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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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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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 잠 좀 자겠습니다 잘하지 않나요? 한국이 제일 잘하는데 장안의 화제 노구리 아 접니다 네 요즘 난리났습니다 쇼... 쇼갱 여기 있죠 쇼갱 네 쇼갱 검색하면은 쫙 나옵니다 제 주특기 한번 가볼게요 주특기 카드 마술 저기 학생 카드 아무거나 얘기해주세요 카드 아무거나 말씀해주세요 카드 아시죠? 네 하트 칠하트 좋은 숫자 좋은 카드예요 칠하트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렇게 카드 썼고요 칠하트 여기 있다 하나, 둘, 셋 칠하트 뽑아내려고요 잘 안보이나요?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잘 안보이나요? 원신가요? 카드 중에서 칠하트 뽑아냈고요 사라집니다 사라지고요 왠지 없고요 왠지 없고요 사라진 게 아니고 사실 안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가느라 혹시 사인? 괜찮을까요? 네, 사인 사인 한번 크게 해주세요 시원하게 네, 여기 앞에다가 여기 한번 오우 오우 제가 공부 중에 가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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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여기까지 할게요 사인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단 한 장밖에 단 한 장밖에 없는 카드 중간 한번 넣겠습니다 섞을게요 함께 오신 분 누구시죠? 친구 학생 자 한 장 가져가세요 자 한 장 가져가세요 한 장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그걸로 하시겠어요? 하나 둘 뒤집어 두세요 와우 오우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분위기 이런 거요? 오우 이렇게 제가 이 카드 어떻게 조작하는지 한번 보고 드릴게요 카드 어떻게 조작하는지 실하트 이 카드 제가 원하는 대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실하트를 중간에 중간에 넣을게요 중간에 가운데 아니고요 맨 위에 아니고요 하나 둘 셋 올라왔습니다 올라옵니다 기다려주세요 다시 한번 중간에 넣고요 올라옵니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직접 넣어주시겠어요? 아 직접 그 카드 맞죠? 싸인 카드 맞죠? 직접 넣어주세요 아무데나 맨날이면 제가 찾기 쉬우니까 중간에 한번 넣어주세요 아무데나 네 오케이 그러면은 카드가 실하트가 없어졌 아 여기 있네요 맞죠? 맨 위에 카드 아니고요 하나 둘 셋 카드가 올라옵니다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하나 둘 셋 직접 밀어놓으세요 직접 밀어놓으세요 국입니다 여러분 잘 볼 수 있게 국입니다 여러분 잘 볼 수 있게 국이 오는 거 보이나요? 하나 둘 셋 올라와 카드가 올라왔을 때 박수 나옵니다 국이 오는 거 보이나요?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카드 아니다 카드 일단 선물로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쇼 갈게요 조금 더 앞으로 올 수 있나요? 혹시 조금 더 앞으로 좀 더 앞으로 강아지가 진짠지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로 생각하는지 이름이 어떻게 되죠 강아지? 네? 쪼맹이요? 이런 진짜 잘 기억났다 쪼맹이가 진짜 내가 진짜로 생각하는 쪼맹 쪼맹이 지금 쪼맹이 왜 그러죠? 무서워하는 표정인가요? 쪼맹이 아이고 뭐야 어휴 어휴 방금 무슨 반응이었지 안가? 아이고 진짜로 제가 얼마나 연습을 잘했으면 진짜로 생각할까요 이거를 자 우리 같이 게임할게요 게임합시다 이 분위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제가 마술쇼 하고 있습니다 마술쇼 하고 있습니다 마술쇼 하고 있습니다 1 2 3 1 2 3 몇 번? 2 3번? 여러분 보는 그대로 믿어주세요 네 2번 3번 했던 분 반성하세요 반성하세요 왜 이런 거에 틀리는지 저는 이해감 1 2 3 2 3 1번 그죠? 여러분 보이는 그대로 기다리세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에요 1 2 3 2번 얼마 보시겠어요? 2배 가겠습니다 2만원 2만원 20만원이요? 2만원? 네 200원 얼마 보시겠어요? 어디? 몇 번 보시겠어요? 2번 2번? 2번에 얼마? 2만원 2번 2번 3 2 2 3 2 3 어디 있어요? 없는 것 같아요? 있어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1번 3번 어디 있어요? 1 1 돈 있어요? 1 2 1 1 2 2 2 1 2 2 2 2 2 2 3 2 2 3 2 3 2 2 2 3 2 2 3 2 3 3 4 마지막 거 보세요 마지막 거 진짜 신기해요 잘 보셔야 돼요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살아자 사라져? 아직 있어요? 사라집니다. 어딨어요? 안에 나타납니다. 여기 뺄게요. 여기 뺄게요. 공 어딨어요? 가운데 있죠? 오케이. 여기 몇 개 있을지 할까? 한 개. 몰래 집어넣었어요. 방법 알려드릴게요. 잡는 척합니다. 잡는 척합니다. 손이 숨깁니다. 여기 몰래 밀어넣으면 공이 있습니다. 나타나죠? 다시 한 번. 공 밀어넣으면 공이 나타납니다. 이렇게 여러분 눈 속이는 겁니다. 가운데 몇 개 있어요? 두 개 몰래 넣었습니다. 다시 한 번. 다시 한 번. 다시 한 번. 지금 몇 개 있어요? 세 개 나옵니다. 기술 썼어요. 지금 몇 개 있습니까? 모렌지 나옵니다. 지금 몇 개 있어요? 공 나옵니다. 손 나옵니다. 모자 나옵니다. 보세요. 공 있습니다. 지금 몇 개요? 지금. 지금 봤어요. 혹시 몇 개 있습니까? 세 개. 몰래 넣었어요. 오케이. 여기 몇 개인지 여기 있습니까? 여기 몇 개. 한 개. 여기 몇 개 있어요? 한 개. 한 개. 한 개. 한 개. 한 개. 한 개. места eigentlichrend으로 많은 sealing 도와더KE 플러스가 비 ciaougu 하자 GUI¿ referred for to yesit? 왜 12개요? 네. 팁도 가능하고요. 야구 아이 Miyake small game.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래서 쇼갱 입니다. 쇼갱. 고맙습니다